선택하라 히히 카드 에 맛없어 번데기 와 도네소리 흐란 도네소리 ZDTV님 감사합니다 12 9 화괴 천둥 진정한 끈기 사일런스 영혼의 라이벌은 수미터 벌레 디펙터 영혼의 라이벌은 창방 위처 영혼의 라이벌은 깨신 듯 아클 영혼의 라이벌은 누군가요? 몰루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도넛을 소모 아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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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거즈가 된 게임 쓰레기 게임 재물 뭐 재물 영구로 쓰면 안 아프냐 가방 불조 백 별론다 시야 아 옥수 슬라임이면은 진화 강호할만한 것 같더라구요 아 망했다 거즈가 된게 물조는 있는데 왜 물조는 없죠 왜요 왜 있어야되는데요 그로넘 쓰레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カルディタゴをスレイゲー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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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코 떠냐 스네코 떠냐 스네코 떠냐 스네코 떠냐 떠냐 룬 피지불 룬 또라미드 또또라미드 또라미드 못참아 너무 좋아 전체 공격기 없어서 엘리트는 좀 그지이하네요 이제부터 63은 킬각입니다 안박시 개말못 아시 그래서 언제 먹음? 밥 언제 줌? 감시병 먹을만 했는데 굶는 아클 왜 밥이 있는데 먹질 못하니 왜 먹질 못해 군박이야 혈악이야 별 아니야 별 아니야 방화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투 장비 하나 뜨면 방화 필요도 많이 낮아지는데 포션 상태가 건강하니까 엘리스를 갑시다 미친 괴로우 진짜 쓰레기였다 쓰레기입니고 사열 사열량추 사열량추 사열 아니? 아니? 어디 샘 위쪽이다 필별사야 가짜 고파졌다 현류 파혈 사혈 현류 엘리트 가자 두려운가 두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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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헐 납작해질 뻔했네 또 못먹음? 밥 굽는 아이언클레드 수리검 수리검 강호하고 싶은 카드가 너무 많네 이 정도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옥성 파열해야 될 것 같은데? 힘이 없어서. 힘이나요. 광복화다 할까? 광복화다 할까? 룸큐브 고통대기방 같기도 하고 고데기 에이쓰 룸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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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겹컷 눈피규준 돌하냐고 희귀 우물 먹을게 있나? 희귀 우물은 coping 희귀 카드나 줘봐요 다시 누르다가 이히이 가 엄녀념 돕고 돕고면 뭐 잘 나오긴 했지 한입에 꿀꺽 과연 지금 뜨면 뭐하냐 힘 1도 못 올린다 가나요 갔다 아 돕고 돕고 하지만 죽어줘 마법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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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은 잘 떴네 후식도 죽을래 혹시 강화되어 있었으면 체력 많이 올렸을텐데 지금 강화하기엔 너무 늦었고 위로와 나는 시원하게 보는구만 실행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마법꽃 덕분에 체력은 차니까 열심히 먹어야 된다 미니재물이 된 사혈 안개돌파랑 불조약은 강화 안해도 되겠다 드로가 너무 많네 지금 점토 아깝네 한돌은 강화해야 될 듯 뭐야 드레기 이벤트 신성어포 감시병 혈안까지 사면 될 것 같은데 후회 지울까 말까 후회 지금 좋은 카드인데 후회 타격보다 좋음 인생 모의전 연습하다 뭐 포기하고 끝냈는데 왜 티켓이 소모가 되어있지 저런 말 못 누르셨군요 힘이 끓어오르는구나 사혈 안 나오면 너무 약하네 사혈 원툴인데 이거 터로 꼬라지 좀 보세요 이게 첨탑의 현실이다 광폭화 에너지는 사혈로 땡길거라 광폭화는 됐고 악취기로 사혈 여러 번 쓸까 근데 결국에 소멸을 안 시키면은 백이 안 도는데 음 치킨 굿 굿굿 흠 잡았다 무모한 돌진 한방컷 아 이건 좀 개아파 하지만 마법꽃 고기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호식땜에 칩을 시원하게 못갈기겠다 호식땜에 칩을 시원하게 못갈기겠다 장방가서 갈립시다 최다체력 올리긴 해야되서 죽어라 안죽었다 102 힐 43 힐 165 힐 리빙데드 리빙데드 어디서부턴가 본체가 바꼈다 어디서부턴가 본체가 바뀌었다 1 2 2 3 2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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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자식이 엄마 나 중투브 나왔어 굿 울룰룰룰룰룰룰룰룰 위장크림 해반데 아씨 예선 이제 고동때문에 들어보기 더 편함 체력 살살 녹는다 시선 왜 나오냐 나갔다 아유 드로거지 가네 진짜 아씨 수비로 수비해야겠네 수비도 수비카드인가요 수빈 꽂고 있어서 그냥 맞아도 상관없나? 꽂고 있어서 그냥 민트코인 채굴준고 민트코인 민트코인 이 정도 민첩이면 되겠지 22체력 22방어 2고동 2취약 2힘 2인공물 아 이거 산막에서 먹고 뺐어도 됐던거 아닐까 인터레스팅 120힐 183힐 57힐 거의 뭐 360힐 가까이었네 흠이 힐 양바 웅장해진다 사일런트 몇인분이야 222 185힐 146힐 249힐 249힐 259힐 141힐 161툴 202 힐 149힐 158힐 159힐 161힐 159힐 169힐 감사합니다.